이사도라문 이사도라문 이사도라문에서 뱀파이어 요정 이사도라문 역을 맡은 안수명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도라문 짜잔 책을 받았는데 보니까 안에 그림도 되게 되게 귀엽고 예쁘고 이야기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정말 정말 꿀짐꿀짐 강추드립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재밌어요 캐릭터들도 정말 정말 귀엽죠 앞으로 이사도라문 시리즈별로 많이 많이 나올거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뿅! 안녕